이 산길은 초청부터 진천에 있는 최양업 신부님이 신자들을 데리고 여기서 강론 하시던 최양업 신부님의 성당입니다. 저는 여기를 처음부터 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여기가 되게 시원하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 데리고 여기 와서 돗자리 피우고 거기서 책 보다가 강아지하고 또 산보 하다가 그런 곳입니다. 강아지가 이제 작년에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혼자 와서 앉아 있는게 좀 청소맞고 그래서 요새는 잘 안옵니다. 지치나 댕기는 앞으로 한달에 두세 번은 지나다니죠.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저도 뭐 카드가 신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묵상의 길 16개 코스 또 하고 또 지금 저 앞에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그 동상이 바로 최양업 신부님입니다. 어저께 피가 많이 나서 길이 미끄럽네요. 그래서 우리 최양업 신부님이 우리나라 천주교 초창기 세대에서 학문으로 천주교로 발전시킨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동상이 서 있습니다. 걸어서 전국 8도를 다니면서 성경책을 하나 끼우고 천주교를 포기하셨죠. 그리고 지금 여기 초가집이 신부님께서 신자들 몇 명 데리고 천주교로 강문하시던 곳이고요. 저 끝에 동상이 세 개 서 있는데 최양업 신부님의 부모님 그리고 최양업 신부님이 가운데 지금 서 있는 모습입니다. 저 같이 방문을 열면 최양업 신부님의 앉아서 강문하시는 동상이 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할머니들이 저기 들어가셔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저 밑에 있는 공토는 제가 바로 우리 강아지 데리고 와서 돗자리 가고 앉아서 책을 보는 곳입니다. 여름에는 전에는 거의 매일 왔는데 우리 강아지가 세상을 뜨니까 지금은 잘 오게 안되더라고요. 그래도 이 앞으로는 뭐 한 달에 두세 번씩은 댕기 때문에 코스가 아주 멋지니까요. 저기 앞에 있는 빨간 귀화집은 청구장 아주 잘하는 집인데 저희 단골집입니다. 최양업 신부님이 계신 성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